퀘스트에 날라왔구요 이제 알바 하마니까 탈팀 안드라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해서 탈팀 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음 걱정마세요 여러분 좀 하고 그만 할게 괜찮아 괜찮아 잠깐 가끔씩 이럴 때 가끔씩 요 가끔씩 낚시의 때 가끔씩 가끔 가끔 내가 하면 을 말합니까 어 나의 방사 ntr 바퀴스만 또 보내 아 나미 님 이게 또 다른 유저가 하는거 보름마도 있습니다 되기 또 어 쉽게 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뵙는 자 안드라스 랑 얘기를 합시다 언제 옳습니까 어때요 잘 지내셨습니까 얻어 친절하네요 5 특별히 없어요 그림자 세계는 나아진 이렇게 없냐 음 저희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폴을 무리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5 5 온 기회 또 마이 이것저것 시키고 뭐 해야 되요 또 도발 아 도발 가라구요 저더러 지금 야 도발 할 보낼라면 1위 미션을 보내야지 뭐 3위 미션 보림이 로제 님 망하면 내가 방송 해야겠다 하하하하 만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퀴벌레 처럼 사 있을 거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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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 처럼 사 있을 겁니다 바퀴벌레 처럼 내가 이나 님들이 이기나 보자 난 살아남을 것이요 도발 3인의 아 딱히 차 내게도 이 채널 꽉참이야 근데 들어가죠 근데 안들어가지네 웬일이야 시청자 수 떨어지고 해명하라구요 아 아 아 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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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분석 분석 아리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시청자가 떨어져서 하향 평준화가 된 겁니다 그럼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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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좋았어 마리아님 오셨네 아 하하하하 도발 가자 예아 근데 둘인디? 근데 둘인디? 아니 왜 또 들어오니까 내가 왜 써 천천히 하셈 음 그런 짓하면 시청자 준다고 하지 말랬지 어?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이 순간 화력이 중요합니다 순간 화력이 여러분들 어 자 이제 슬슬 이 야 잘 만들었어 이것봐 이것봐 대놓고 대놓고 여비제일 G21 함께 깨요 오 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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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진짜 이거 좀 이거 들어와서 싫어요 강인데 이거 진짜 어 이거 좀 미친것 같은데 이거는 이건 들어와서 나한테 욕을 해도 내가 할말이 없겠는데 이거는 오왕 갑니다 너무 대놓고 썼나 뭐 뭐 가끔은 이런 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초급 갈계열 어 싫어요가 늘어났다 싫어가 늘어났어 이럴수가 싫어가 늘어났다니 어 안된다구 드러미다 이제 싫어하야 누구야 누구세요 봐주십시오 어 제가 오죽 먹고사기 힘들면 이렇게 씁니까 여러분 어 아이고 뭐야 아 이게 있으셨네 아이 귀찮게 해 이것들 제가 오죽 먹고사기 힘든데 이러겠습니까 어 마리아님 좀다가 하하하하 마리아님 혹시 혹시 그 여우캠방 인줄 알고 들어오신 분이 물어오면 하하하하 전화할테니까 하하하하 한번만 도와주세요 하하하하 한번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하하하 미쳤다 하하하하 그럼 그렇게 하는걸로 그럼 그렇게 어 판단이 어서오세요 그럼 그렇게 하는걸로 100만원 해서 오키도키 만원 깎아 드림 날로 먹는거 보소 오키도키 만원 깎아줄게 오키오키 오키도키 99만원 해줄게 오키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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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이래 오케이 교환 교환 좋았어 다행히 아직까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네요 휴 물어본 사람도 없고 낚인 사람도 없다고 했다 최대한 그 여캠처럼 아시죠 그 막 있잖아요 막 그렇게 여캠하는 사람이 여캠 방송에 적어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 많습니다 협의제 어디갔어요 마음속에서 마음속에 마음속에서 마음속에 여캠 맞자노 여자캐릭터 캔방 어 내가 틀린말이 있어 어 여자캐릭터 캔방이래지 내가 틀린말이 있습니까 틀린말 사람들이 말이야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어 실업일이 있네요 누구세요 나오십시오 실업일이 있다 어허 어허 어 그리고 여비제이 여캠 비제이 여캠 비제이 어 맞잖아요 내가 틀렸으니까 여러분 어 제가 틀렸어요 나는 말한다고 정당하게 정당하게 말한다고 어 혹시 거품 홍보하면 안되겠지 지금 지금 거품 홍보하면 지금 욕먹겠죠 여러분 그쵸 그럼 지금 욕먹을 거야 거품 홍보하면 안될 거야 그럼 여캠 비제이 도역 여캠 비제이지 당연히 여캐도 시청자수 뚫어듣는 것 같다고 이거 하향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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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향 모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향평준화 인데 여러분 이거는 음 하향평준화 네 마을에 G20 라는 많네 여캐도 안이뻐요 뭐야 빌리칸 전 어디였어 오프했구먼 이렇게 이쁘거든요 지금 여캐 볼 줄도 모르시는 분이 어 언제 끝나지 빨간 끝났으면 좋겠다 자꾸 이런 이상한 퀘스트들을 하게 하는 걸까 에빙카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음 내가 살렸어 누워있어 그대로 자이언트 여캐보다 이쁘나요 아 자이언트 여캐는 못이긴다 자이언트 여캐 여캐가 이쁜건 인정합니다 음 진짜 자이언트가 이쁜건 인정하는데 에빙카님 왜 아니 에빙카님 왜 곡관이 들고 계셔요 하하하하 왜 곡관이 되고 계십니까 이거 노동착취 아닙니까 이거 노동착취 아닙니까 이거 농부캐 안하냐 아 농부캐 있어 아 농부캐 수 있구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닌 마리아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오면 만원 깎아 드릴게 자 타라의 팬카스트 수고하세요 타라로 가겠습니다 타라 타라 팬카스트면 교황이지 아마 남쪽으로 가겠지 음 고러면 남쪽으로 가야지 자 어 뭐야 아 이건 연금술 미래의 들숨 제목지는 것도 힘들었겠다 하나하나 다져야 되니까 아 팬카스트가 교황은 아니지 얘 그냥 석의관인가요 교황은 아니지 얘도 그냥 아이가 교황인가 근황에 대해 묻는가 추기경 아 흥미로운 이야기가 없구먼 자 혼자 말하듯이 신앙신이 약해지는거 기부금도 젊은점 줄고 있고 어 어 광인들이 점점 더 자주 보여야 되는데 어 오 직감이 있다 어 추기경인데 교황이 아니라 이쪽을 의식한건지 어 지금 자네게 어 30개 여왕을 구한 영웅이 틀린이 없으나 불안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있네요 마음을 돌릴법 함 일을 하라고 와인이 설마 와인 줄 아는거야 설마 지금 떠돌이 고양이 데려가기 아 또 이런 퀘스트를 또 주시네 아니 추기에 추기경이라고 자기가 떴다니까 지금 방금 전에 음 밖에 의자도 없이 세워놓고는거 추기경도 좀 센데 어 높은자 교황당함이잖아 가만히 있어 보자 조련을 어디다 왔더라 내가 조련기구로 어디다 왔더라 내가 그것이 그저 미끼랑 그거시 어디다라 내가 미끼랑 그거시 내가 어디다 왔더라 얘긴 얘긴나 여긴 얘길래 자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 캐릭터가 굉장히 허접한 걸로 느끼시겠지만 제가 이래봬도 조렐랭크가 어 구랭크입니다 여러분 저를 약보지 마세요 저는 물러보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쎕니다 근데 믿겨있다 구랭크는 한방이나 있지 뭐 한방 한방 하 구랭크 진짜 쓸모 무슨 말이야 진짜 F급이라면서 구랭크가 안들어가 어 맷돼지 조려단의 망 정도만 올리셨다 딱 그럼요 딱 고정도 자 야호아 가자 야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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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내 족 믿기 어디서 믿기 있다 째 야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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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호아 길 양임 도도하 가자 가자 우쭈쭈쭈쭈쭈쭈 우쭈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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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자 가자 어 이쁘다 이쁘다 아이고 이쁜데 오 오 오 기업이 가자 고향이 안무사 따라 안되는데 저거 저 에리 수호자 거든요 자 2인 섬 여서 오세요 올해 마이 시내로 전쟁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누가 이 조렴 미끼 던지고 아냐 누구야 누구 이거 하늘에 누구 있다 누구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위에 누구 있지 위드 위 찍어 요 시청자인 것 같으니 고 5 이거 조렴 미끼리에 던지고 툭 하신 것 같은데 고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인가 5 g21 은 3부까지 나온답니다 자 작은 사랑의 실천 자 오해했던 것 같군 야 무슨 영왕을 구해도 와 여왕을 구해도 안 믿어준 사람한테 떠돌이 고양이 한마디 데려다 주니까 믿어준데 뭐야 이게 진짜 이상한 자들 일어났다 이상한 종길 믿는다 오 독처럼 퍼진다 음 어떤 시야 달 것이다 오 에리입니다 야 간만에 에리 보네요 어 어 어 야 고향 넌 여기 살아 잘 있어 수고 고향이 빠이 잘 있어 버리자 잘 써 자 이명민이 어서 오세요 여캐 bj 방송에 오신 거 하냐면 여캐 bj 방송은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여캐 bj 방송 여캐 bj 그럼 그럼 이쪽이지 어그로 썸 광역 쩔죠 모든 제네에이션 mpc에 부탁이 들어줘야 한나면 아유 설마 이것도 약간 그 g2 느낌이 나는데 약간 유입된 시청자가 다 익숙한 분인지 다 거기서 거기야 서로 서로 알아봐 서로 서로 알아봐 이미 낚인 사람들이야 이미 서로 아는 사람들이야 이게 뭐야 이게 우리 마비노게 단점입니다 이거 봐봐 우리 시청자 지금 다 아는 사람들이야 다 어 고인물이라서 다 서로 아는 사람들이야 다 이게 어 이거 봐 이거 봐 없잖아 이거 봐 어 이게 새로운 시청자 새로운 유저가 유입이 안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 이거 봐 줘 봐 룬이 아닌 봐봐 gsg 어서 안녕하세요 서로 알아서 서로 어 옆방 가면 또 알아서 옆방 가면 또 알고 저쪽 방안도 알고 서로 알아서 백일을 켰다면 여기서 절반이 줄어듭니다 전 고인물이 아닌데요 세상에 세상에 고인물이란 단어를 알고 있는 순간 이 고인물입니다 마리아 님은 고인물이 아니라 마리아 님은 석유라고 하자 고인물로 치기엔 너무 너무 그 칭호가 너무 약하다 석유라고 하자 그래서 석유인데 방금 이제 도발도 우리 막 버스 데려와 주고 막 초보자들도 막 버스 데려와 주니까 줄여서 석유버스라고 하자 하하하하 죽여서 줄여서 석유버스라고 하자 석유버스 그러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건 굉장한 고인물인데 이제 초보자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다 버스를 태워주니까 석유버스 자 화등님 어서오세요 여비제이 뭐죠 여비제이 어딨어요 아 여캐비제이입니다 화등님 저번에도 오셨죠 변신 스킬이 궁금해요 변신 스킬은 아직 안나온대요 자 LA 오랜만이다 오오 제목 이렇게 해놓으면 신고 안먹나요? 아유 장난 아닌데 자 류트님 어서오세요 아 여비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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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비제이 지금 제가 동생인데요 자가 지금 잠깐 나갔습니다 잠깐 편의점 갔어요 잠깐 어 자 그 여비제이 분 동생인데 잠깐 지금 저 편의점 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올거에요 올거에요 음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겁니다 이제 어 자 아 로젠파이크 야 LA 되게 간만이네 오오 야 말케 또 이게 걱정해주네요 음 그날 문다 정신없이 지낸다 약간 뭔가 이상한 2단 종교들이 이렇게 좀 나오나보네 오오 자 시차를 나가려오는 참이었다 아 어 어 자 확인을 도와주겠어? 야 이거 도와달래요 또 오오 아 돕기 도울게 어 아 LA인 짱이지 좀 더 어른스러워져 있단 생각을 많이 했다 어 어 믿어줘야겠다 어 어 그렇지 내가 LA는 구해줬지 훌륭 왕이 될 테야 음 동남쪽에서 불라고 평은 순찰해줘 알았어요 아따 이거 힘들게 하네 고인물이 정확히 뭐냐구요 이 마비노기 게임에서 고인물이란 고인물이란 어 일단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고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하하하 네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고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냥 더 일마 일마의 말도 필요없어 날개 이콜 고인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고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도 나도 고인물이에요 저도 저도 고인물이에요 저도 음 그럼요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저도 고인물입니다 하 실러 캔스라고 불리죠 어느정도냐구요 실러 캔스? 실러 캔스? 쓰읍 실러 캔스는요 일단 베타 테스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약간 좀 너무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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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베타 테스터가 나도 없어 심지어 블라고 평원 불라고 자 하자 날개는 없죠 그렇게 선고 인물이 아니군요 어 아 기술도 다 잡아줘 있는 도 날개 있다면 이 콜 고인물 이라고 쉽니다 일단 어디 어디 가는거지 그런데 어디가요 패스 안 날라오니 퀘스트가 안 날라오니요 어 시청자 드셨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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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아 근데 보니까 내가 내가 살펴보니까 여러분 아 이거 딱 각이 나오네 이게 각이 나와 이게 제가 보니까요 딱 각이 나오네요 평소에 라모님 방송이 150에서 200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내꺼 27 사서장이 25 다른 분들 6명 7명 12명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에 마비노기 방송 보는 사람은 마비노기 방송 보는 사람 200명이 한적이다 그러니까 이 마비노기 방송 컨텐츠는 200명이 시장이다 이 의미네 그래 이제 그만 해야겠다 이제 이거 조금만 더 하면 혼나겠다 아 네 신고당한 저품질 당해요 그거 그만 해야겠다 알아서 그만 할게요 그 마음이 되잖아요 어디지 로젠젠 로젠젠 라이브 로젠젠 라이브 있지 있다 아이 그만 하면 되잖아요 님들 G21 어 재미있게 가져가 가자 너무 아파요 로젠님 200명이 한적이네 200명이 다음 방송에는 에르그 강화 하시나요 다른 방송 에르그 강화 좀 방금 방금 제가 살짝 해봤는데 어 방금 살짝 해봤는데 일단 뭐 괜찮은거 같긴 한데요 아까 싸우는 그림 너무 좋은데 이건 또 뭐야 기르가씨의 흔적 같다 미션 입장 어 야 니마 이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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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게 갑자기 아 야 진짜 좀 깜빡이는 좀 들어와 깜빡이 키고 좀 깜빡이는 좀 키고 들어와 깜빡이는 어 얘네도 얘네도 왜 나오네요 또 어 갑투끼 하지마 좀 좀 치자 치자 타이안 치치 짜씨가 어 어 어 아 진짜 아니 좀 깜빡이는 키고 들어와야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실드도 놓쳤어 심지어 어 어 우자 적절한 시에 도착하면 뭘 시 늦어가지고 시 어 내가 혼자 처치했어 내가 혼자 씨 자 조작들의 많이 바쁘다 어 탈화해서 어 어 어 어 선지자들은 일단은 그 블랙이 저는 빼고 다 있구요 어려움 좀더 가세 되겠네 아 싫어 날 데려가지마 나를 날 그곳에 데려가지마 날 어려움에 데려가지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를 그곳에 데려가지마주세요 제발 제발 저를 지인이 어려움 파서 데려가지마주세요 잘못했어요 더 열심히 할게요 그 지옥으로는 제발 어? 자 제발 그 지옥으로는 제발 어? 자 선지자들의 체력 선지자들은 다 잡았는데 왜 또 이렇게 나오는걸까 잔당이 남아있는거다 어? 자 어? 나를 믿어 동경으로 반짝반짝 별얘기 아니야 얘들 사이가 뭔가 안좋은거 같네요 이리야? 근데 밀레이시아이 진짜 인맹은 참 좋아 자 이제 다시 자이언트 쪽으로 가겠네요 자 이제 다시 자이언트 쪽으로 가겠네요 한번 더 가깝